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수경의 조각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엔 그냥 넉넉고 보라에 빠져도 좋겠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엔 좋은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겠다 어느 멋진 가을날엔 나비가 되어 나비와 함께 꽃을 논의로도 좋겠다 보랏빛 가을에서 붉은빛 가을로 물들어가는 어느 날 그냥 무작정 길을 나서봐도 좋겠다 혼자여도 좋겠고 둘이여도 좋겠고 반려견과 함께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가을이니까 그저 아름다운 가을이니까요 감사합니다